너의 질 두 질을 선택해봐요 야 야 축구 갈지 왜 카프로 오라고 해? 야 우선 이거 아 보라 우리 10년 친구잖아 어? 야 니가 드디어 나를 도와줄 일이 생겼다 이거 딱 10장만 딱 알았어 야 그래 뭐야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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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하는거냐 니꺼 말고 그 누구들아 요즘에 그 고래? 내꺼 아니야? 아 니꺼 말고 내꺼야 아니 그 사람 그걸 왜 받아? 내 친구들이 그 사람을 원해 지금 내꺼만 받아 내꺼만 너 나 웃기냐 안웃기냐? 솔직하게 얘기해봐 야 웃기잖아 안웃겨? 나 인기좀 있어 니가 몰라서 그래 나도 안받아 받지마 하하하하 헤비구 아아아아 딱 맞고 있을봐 지금 표기 좀 어떡해 야 뭐 행위 좀 해 이렇게 드립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딱 널 못 해 뿌린다 이렇게 차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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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잖아 지금 이렇게 이럴게 차면 이렇게 차면 골! 싸악! 우리 이겼어! 야, 나니까 너랑 11년 친구 한 거야. 나니까 11년 친구 하는 거지. 야!